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교통방해 주정차 차량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구시는 긴급차량 통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소화전이나 시내버스 정류장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난 1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올렸다고 밝혔습니다.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,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, 버스정류소 10m 이내, 횡단보도위 등 4곳이며 이곳에 주정차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이 확인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한편 시는 신고자에 대한 종합포상금 지급과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전단배포 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.